34년 역사의 항공권 캐나다 탑세일즈 여행사인 새방여행사가 7호점을 오픈했다는 소식입니다. 7호점은 토론토 다운타운 웨슬리역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많은 유학원은 물론 한국스포와 식당 등에 계속 들어서는 이곳에 새방여행사 7호점은 앞으로 다운타운 주민과 학생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새방여행사는 1983년 블러 본점을 비롯한 7개 지점을 설립해 현재 캐나다 최대 여행사로서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